기술 보증기금은 KT와 손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T는 기보에 기술 수요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은 KT와 중소 스타트업 간 사업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KT와의 협약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다 많은 매칭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기술 보증기금은 KT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상생 기술 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대기업, 중소 스타트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보에 트윈브릿지 시스템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협약에 따라 KT는 기술 수요 정보를 기보에 제공하고, 기본은 KT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중소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필요 기술을 탐색 매칭합니다. 또 기본은 신탁 기술 이전 중계 등 KT와 중소 스타트업 간 사업 협력을 지원하고, M&A와 공동 R&D, 판로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킹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기보에 트윈브릿지 시스템은 중소기업과 기술 협력을 희망하는 대기업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서로 매칭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으로 대기업의 기술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매칭하기 위해 기보에 10만여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와 전국 영업점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기본은 자체 중소기업 DB의 맞춤형 키워드 검색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에 대한 수요와 유사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영업점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적 특징과 추가 연구개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기본은 지난 2020년 5월 대기업과 처음 업무 협약을 시작해 소재분야 기술 중소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중개한 바 있으며, 이번 KTY 협약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다 많은 매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스티비 뉴스 나정훈입니다.